많은 분들이 코스에 나가면 똑바로 서는 게 정말 어렵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일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통 우측을 겨냥하고 나서 실제로 우측으로 미스하거나 또 그걸 당겨서 또 왼쪽으로 미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걸 보고 답답해 하셔서 막상 이렇게 오른쪽을 겨냥해서 섰는데 캐디분께서 똑바로 서시기 위해서 조금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많죠 또는 동료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돌아서면 내가 진짜 똑바로 선 거 맞나 왼쪽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미스샷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거는 룰상은 안 되는 건데요 편안한 동료분들하고 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아요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나요? 제가 이와 같이 얼라인먼트 스틱을 준비했는데요 필드에서 티샷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이 얼라인먼트 스틱을 놓고 티를 꼽는 겁니다 제가 필드 레슨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얼라인먼트 스틱을 놓고 티를 그 위치에다 꽂아놓고 여기에 그냥 평행하게 몸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스윙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스윙을 하게 되면 이 얼라인먼트 스틱으로 인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이거를 세컨샷에서는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그렇지만 티샷, 라인홀만큼은 이걸 놓고요 그 다음에 후반엔 빼놓고 쳐보는 거예요 후반에 빼놓고 치게 되면 전반에 이 섰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후반에도 잘 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제가 필드 레슨을 실제로 해보면서 전반 라인을 이렇게 놓고 치고 티샷 할 때 후반은 이걸 없이 쳐봤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베스트를 세운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와 오늘 레슨 너무 잘 받았어 너무 잘 받았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하는 것보다 나인홀 정도는 이렇게 하면 셀프로도 훨씬 더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오른쪽을 겨냥해서 미스를 이렇게 얼라인먼트 미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습 스윙부터도 오른쪽을 보고 빈 스윙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 습관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른쪽을 겨냥해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왼쪽 한 30도 정도 틀어서 왼쪽을 보고 빈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아 반대로요 그리고요 공을 보고 들어갈 때 공과 타겟을 같이 이렇게 시선을 넓게 보시는 거예요 넓게 보면서 오른손으로 타겟을 보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서시고 잡게 되면 평소보다 이 시야가 되게 넓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틴을 해볼게요 왼쪽을 보고 빈 스윙을 하고 이거는 우측을 겨냥해서 미스하는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드릴입니다 왼쪽을 보고 빈 스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과 공을 함께 보시면서 오른손 한 손으로 방향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고요 반대로 왼쪽을 보고 얼라인먼트를 이렇게 서시는 분들은 반대로 우측을 한 30도 정도 보시고 거기서 빈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들어갈 때 왼쪽을 보시는 분들은 이 앞에 점을 보시면서 타겟을 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점을 보시면서 그 점과 함께 평행하게 몸을 맞춘 다음에 타겟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시야가 줄어들어서 훨씬 더 똑바로 서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왼쪽을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을 보고 빈 스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이 앞에 점 하나를 보고 거기와 평행하게 몸을 맞춰놓고 이제 타겟을 보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서게 되면 왼쪽으로 보거나 오른쪽으로 미스하는 분들에게 루틴을 통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